지금까지 흉인에 있는 수지의 수양관에서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채 24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아픔의 근원을 만지시고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해주시는 귀한 도점이었습니다. 기도와 격려로 청년들을 사랑해주신 선토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과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격려로 청년들을 사랑해주신 선토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격려로 청년들을 사랑해주신 선토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격려로 청년들을 사랑해주신 선토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게 사랑주었던 그 길 다시 모금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모금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모금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께 예를 드리며 다시 모금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께 예를 드리며 다시 모금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께 예를 들어서 영롱을 안주니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이대로 진심이 나의 사랑 진심이 엄청 simulated 난 진심이 Dartmouth 진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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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멋지니 담가마는 희름의 찬성들이 그는 멋지니 담가마는 희름의 찬성들이 이 국내의 찬성들이 하여간 희름의 찬성 이 국내의 찬성 이 국내의 찬성 이 국내의 찬성 이 국내의 찬성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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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